친구, 친구라고? 복수하냐? 야, 시원하겠다. 제대로 한 방 먹이네, 어? 덕분에 정신이 번쩍 난다. 미안해. 내가 착각했어. 아, 네가 예전에 이런 기분이었구나. 그럼 어떻게 다들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? 야, 그게 뭐. 걔들은 걔들이고 우리는 우리지. 중요한 건 네 마음이지, 어? 야, 다른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하냐? 진심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데 넌 기분이 좋아? 누구한테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사적인 거잖아.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하면 안 돼? 여자들이 그런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꿈꾸는데. 야. 야. 그랬죠, 형? 하지마. 야, 너 솔직히 자백해봐. 너 진짜로 내가 친구로 보이냐? 아, 몰라. 아, 말해. 아, 닥치. 오카, 어딜 가? 아, 왜 이러세요, 아저씨. 아, 마. 야. 너 얼굴 빨개졌어? 안 빨개졌어. 안 빨개졌어. 뭐 하심? 남의 신성한 작업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진짜 알만한 사람들이 진짜. 야, 너 안 맞부냐? 나, 나 오늘 건들지 말아요. 나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아해. 아, 진배 씨 컨디션도 안 좋은데 나는 그만 들어갈게. 야, 같이. 어디 갈래, 어디. 어디. 저거 좀 같이 떼요. 뭐, 뭐, 뭐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, 저거. 아, 이거 뭐야. 이런 거야.